퇴근 안 해? 먼저 들어와. 일찍 들어와라. 어. 송이야. 아 너도 왜 이래. 너 내일까지 원상복귀 안 되면 그 밴딩에 남준이 또 뛰어. 아 송이야. 누구 스타일 고기룩을 먹고 싶냐. 아 나 돌겠네 진짜. 승질부려? 아 나 진짜 죽겠어요 진짜. 아 우리는 알지 어? 저 저 저 저 물깨도 삐친다고 하면 저 누가 믿겠어요 저거. 아 너 진짜. 들어가 내가 해볼게. 에? 진짜요? 그래. 아 싫어 싫어. 또 5만원? 아 안소가 안소가. 싫어. 내가 하고만 이제 안해. 네가 뛸래 그러면? 뛰는 것보다 낫잖아. 그럼 만약에. 쟤 화 안 풀리면은. 그때 형이 대신 뛰어주게. 진짜. 알았어 인마 알았어. 가 인마. 아이고 아이고. 이렇게 5만원이야. 내가 갈게. 내가요. 들어가. 네. 니가 송이냐? 너가 송이냐? 너가 송이냐? 너가 송이냐? 너가 송이냐? 너는 송이냐? prêtän. 기분 풀어. 나 좀 쳐다봐 봐. 응? 기분 부러워. 좀 파. 너 진짜 이름값 한다? 양송이. 미안해. 김연성! 아무도 없잖아?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하다고. 귀신같은 놈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너는 양송이다. 양송이 너는 뭐 지금 이대로도 남부러울 건 없지만 봐줄만한 놈이다. 그거였다고. 아니, 인신 팍팍 쓴다 내가. 양송이 너 괜찮은 놈이야. 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지만 강승준이 그 자식이 너를, 너를 좋아하는 거는 그만큼 네가 괜찮기 때문이야.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. 그게 나도 모르게 혀가 막 꼬이고 그래서 그렇지. 그러니까 화해하자, 기분 품고. 응? 그래, 화해하자, 어? 넌 뭐냐? 그러면 넌 뭐하냐? 나는 뭐. 어디 떠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껴 하고. 아유, 니 인생 진짜 불쌍하다. 야, 그거 엄연한 일이야. 웃지 마, 임마. 참 나. 나 도와줄 거야? 어떤 놈아? 일단 개. 아, 나 개는 먹는 것만 좋더라. 도신탕 먹냐? 야, 환장하지. 야. 나 안 해. 안 해, 나. 너 딴 데 가서 알아봐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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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신탕. 어, 진짜 불쌍해. 야, 너 웃어봐. 야! 야, 너 왜 그래? 야, 너 어디 가? 야, 너 computionar дев Columbia, 으악. 어, 다 돼, répare.